반갑습니다. 21세기 천수교. 지난 법회에서 다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조금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 보살님 이름은 지금 안 먹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서. 서울 마장동에서 어떤 보살님이 학교 선생님을 하는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 보살님은 아주 나이가 어린 보살이었는데. 이 보살이 결혼해가지고 임신해서 놀아 놓을 때가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없는 시인자 혼자서 애를 낳은 거예요. 나왔는데 이 애가 누워서 지체 부자유로 한 거예요. 움직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한번 부처님이 가피가 있다고 내 얘기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부처님도 믿다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부처님이 가피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불교 경전을 공부도 했는 것도 절에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을 딱 내고 발심을 탁 했어요. 그 발심이 참 중요하거든요. 발심하는 것보다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합니다. 발심을 딱 했어요. 내가 천일 기도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안 하겠다. 마장동 그 위에 보니까 산에 보니까 절이 하나 있는데 그 가서 해야 되겠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공부를 마치고 방과 후에는 어디를 가느냐. 절에 올라가고. 집에는 누가 어라를 보는 거예요. 여동생이 와 봐주고 있는 거라. 천일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서 천배의 절을 올립니다. 그것도 하면서. 천배 지장고사 해보세요. 땀이 뻘뻘 납니다. 천배를 올리면서 하던 건 의식이 완전히 몰립이 되어버립니다. 잡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일로 섰다가 일로 섰다가 그저 처음에 천배하면 한 100배까지는 다리에 힘이 듭니다. 100배하다가 한 200배쯤 되면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지장고사. 몰립된 상태에서 절하고 절한 줄도 모르는데 본인은 실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보니까는 해요. 그런 줄 모릅니다. 천배 해보라고요. 한 300배 넘어가면 400배 넘어가면 그때부터 땀이 나고 막 벌떡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왜요? 힘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고 그저 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천일 합니다. 3년을 막 천일 되는 마지막 회양하는 날 애는 지금 태어나가지고 4살, 5살 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워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 마지막 오늘 내가 해보고 내가 끝장을 봐야 한다. 올라갑니다. 그날따라 올라가는데 어떻게 눈이 많이 오는지 서울 눈이 많이 옵니다. 마장도 산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눈까지 너희가 풀풀 오니까 이거는 절에 올라오지 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안 올라갑니다. 눈이 막 쏟아지는데 올라갈 일이 있겠어요? 못 올라가지.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엎어지고 미끄러지고 하고 있는데 옆에 스님이 한 분이 다 우리 보살님 왜 절에 가시는 거예요? 예, 내 손 잡았어. 아니 뭐 이거는 뭐 뭐야. 손 내밀으면 덥석 손을 붙들고 올라가는데 아니 그렇게 미끄리고 엎어지는 이 보살이 뭐 선임을 따라가야죠. 날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입구에 갔는데 보니깐 옷에는 눈도 맞았지 엎어져가지고 옷에 먼지도 묻었지 흙도 묻었지요. 입구에서 선임을 쏙 걸어가지고 법당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분은 다 털고 법당으로 따라가는데 그런데 오이 손님이 안 보지시는 기라.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절 올리고 나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 포사를 하는 거죠. 절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 쉼없이 천배절을 하고 난 뒤에 오늘로 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회항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와서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나마 제가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바깥에 공양주 보살이 또 있는 거라고 공양주 보살 보살님 선임 어디에 이런 이런 젊은 선임이 있었는데 우리 그런 선임이 없어요. 내가 올라올 때 손잡고 아까 법당에 들어갔는데 법당에 안 보이시던데요. 이상한데 아프면 그 선임이 아주 키도 크고 건장하신 선임이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 눈이 와고 미끄러지고 해서 시간이 많이 늦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장동에 내려와가 공양을 도내 이겨라. 내가 동생한테 늦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아이고 선호가 내가 오늘 눈이 와가지고 회항한다고 좀 늦었지. 언니야 빨리 와. 놔놨나? 이러고 와. 갔나? 와. 하니까 전화 끊어버렸어. 거기로 차를 타고 차 안에 가면서 생각할 거 아니여. 하 내가 떠나는 뭐이다. 그래 잘 갔다. 부처님이 너 데리고 간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야. 문을 뚝 열고 선호가 이러면서 문을 열고 턱 뜨거니까네. 아가 뛰어나오면서 엄마 뛰어나왔단 말이야. 박수 자 그분이 천일 동안 기도할 때 울며 불며 안 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사나? 어? 울면서 불면서 절하면서 무릎이 다 딸도록 절에 한 거야. 내 이 생에 와가지고 내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업장을 소멸하고 저 누우고 있는 저 자식을 이렇게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갔다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갔다다가 3년 천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 천일 해가 갈 때 올라가 넘어지면 엎어지고 다리 무릎 깨어지고 하면서 그래도 올라가니까 어디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요? 그게 지장보살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신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면 지장보살이 쏙 대고 올라가고 그렇게 엎어질 일이 있겠나? 이래가지고 그분이 성취를 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정심이었어요. 오직 하나 여러분들은 뭐 하면 아들 생각하다가 딸 생각하다가 큰아들 생각하다가 작은아들 생각하다가 이런 게 안 되죠. 작은아들 하나만 갖다 놓고 하면 그게 성취되면 다 따라올긴데 오만 번혜를 다 일으키는 기나 장사 잘 때 그러면 장사 잘 때는 그것만 다 하면 될 건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좋다 가니간에 달하니 사귀어 하면 좋다 그거 하고 앉아있다. 그거 하려고 어딨냐고 지금 이제 급해 죽겠는데 그거 하려고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공동이 없는 건 그 공동이 없는 건 있지만 당장에 내가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로 오직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심이라 이 정자는 깨끗한 정자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라 덕지덕지 묻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불교를 믿고 접근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선에 왜냐하면 천배를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했으니까 내 몸에 뭐가 왔습니까? 몸에 있는 나쁜 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됐다는 거거든요. 이 경전 뒤에 가면요 앞으로 한 10회쯤 이래가면 진짜 여러분들 내 얘기가 들으면 깜짝깜짝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는 직접 경험했던 얘기들이니까 경험자가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경험자가 제일 신실되게 접근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경험도 하는 분도 안 해봤는데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건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경전의 글만 보고 얘기하면 글뿌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대선 경전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대화했는 게 아니라면 전부 다 데리고 산매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신보살들이 있는데 법신보살 눈에 보입니까? 여기 법신보살 꽉 와 있는데 보이느냐고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살들은 여러분들한테 현신을 한다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살님은 지양 보살님이 현신해서 그 사람을 한번 손을 잡아주므로 그 아이가 누워있던 아침에 나올 때까지 누워있던 아가 뻘떡이 집에 가서 그게 바로 부처님 가필 라고 하는 거예요. 가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가필을 주기 전에는 하나 없는 시련을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살님 지난번에 그게 시련이에요. 시련 아시겠습니까? 제가 시련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2000년도에 말이죠. 그때 마음을 어떻게 세웠느냐. 동대에서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소림사를 갔어요. 소림사 밑에는 무술 한 대이지만 실제로 그 위에 소림구리라는 게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했던 곳이에요. 제가 거기에 참배를 한번 하려고 그때 가는 학생들 에게 같이 동참을 했을 때 내가 그때 학생의 부회장을 맡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는 상당한 내가 그걸 했죠. 이리 가자고 그래서 그쪽에 가게 됐어요. 도착했는데 그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날이 오늘처럼 이렇게 포근한 거예요.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눈이 와가 있는데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다가 가다가 이주사라 가는 데가 3분의 1 지점이 있습니다. 소임사 올라가면 여기 3분의 1 지점이 여기 뭐냐면 이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까지 갔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허리춤까지 왔버렸으니까요. 발을 뛸 수도 없고 위에 옷을 입었는데 옷에 물이 묻어가지고 바로 얼어버려요. 얼고 물이 묻으니까 걸음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오겠다. 2016년도에 다시 소임사를 갔습니다. 내가 중국에는 많이 갔습니다. 왜? 수행을 하다가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구하산도 가고 관세 보살이 있는 도량 보탈아까산도 가고요. 아미산도 가고요. 거기 가면 도연궁이 있고 이렇습니다. 내가 중국 4대 성지 내지는 불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갔습니다. 그때 두 번째 2016년도에 갔습니다. 정말 심영전이 맞을 겁니다. 기억에 그날 오전에 그 위에 참배하고 전심 곤양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도님들은 소림사를 참배하시도록 해놓고 내하고 가이드하고 우리 그때 천사님 한 분하고 또 애기보살 하나하고 너희가 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발망 속에 옷을 딱 넣어가지고 갔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나는 그렇게 비만을 처음 봤습니다. 따로 오는데 갑자기 바닥에 있죠. 물이 막 이렇게 차가지고 줄줄 흘러 넣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오늘 또 내를 못 올라가도록 마장이 오는 거네. 내가 오늘 못 올라가면 이제 내 평생에 올라갈 수가 없다. 가야 된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여기 가가지고 올라 여기 중간에 여기 계단이 아주 가파른 계단입니다. 이게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이드가 저는 못 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우리 처사님하고 애기보살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얼마나 좁나 하면 요정도 조금 더 클 겁니다. 발이 반빼 안 돼요. 그런데 비는 서다지지요. 앞은 안 보입니다. 오로지 계단만 보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그것도 바로 이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밑걸리게 옆에 옆걸음 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올라가는데 이제 난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발 뛰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저 가고 있을 뿐이에요. 거저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딱 이게 3분의 20 도착을 타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이거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계단에 이런 계단 올라가고 딱 도착했으니까 그게 그리 딱 보이는데요. 비사량 생각이 끊어진 곳이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거기 간 거예요. 무상 무 내가 걷는지도 모르고 발을 떼는지도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섰는데 비사량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무념 무상이구나. 체험을 딱 한 거예요. 그럼 올라갔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니까 내가 가기 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갔다 가는 사람들이 남겨놨 글로 보니까 거기에는 비군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비군이가 딱 누워있어요. 의자가 누워있는 의자인데 나도 그걸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딱 누워있고요. 앞에 커튼을 딱 쳐놨습니다. 달마다 상 앞에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깥에서 가사를 다시 나와서 가사양상으로 수화하고 할 수 없지 쳐놨지만 가사양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꼭 꼭 상을 봐야 되나 내 것이 왔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고 탁 들어갔는데요. 여기 누워있던 빨딱 일러서 앞에 상열을 놓고 불 딱 나르고 합정하고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절 올리고 참배하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서 말은 뭐하지. 속으로 생각할 때 네가 그래도 내가 올라왔으니까 네가 이게 뭘까. 바로 아까 내가 무녀무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야가 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어오는데 비가 딱 그쳐버렸어요. 그날 늘어와서 비가 그쳤는데 오후에 공연을 한 대 했단 말이에요. 공연을 봐야 되는데 비오는 날은 공연 안 한대요. 또 왜냐하면 100명 이상이 돼야 공연을 한대요. 산에 전부 다 공연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봐라. 오늘 공연할 수 있다. 가자. 다른 데가 밥 먹지 안 돼. 갔단 말이에요. 밥 먹고 탁 올라가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을 하더라고요. 구경했죠. 그것도 부처님이 가필아요. 그게 구경 잘 하고 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마장이 따라옵니다. 그 마장을 이겨내는 게 내 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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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